안녕하세요. 번엑트 사업개발팀 매니저 이지욱입니다. 오늘 번엑트 리모트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일단 저희 제품에 대해서 영상부터 보고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ロボットの状態を確認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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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ロボットの状態を確認しやすいです 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요.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가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디바이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안전환경을 감독하시는 분이 현장을 순회하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360도 넥밴드가 더 적합하고 좋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버넥트 이모트에서는 현장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기술 문서를 공유하고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하는 기술 문서를 사무실에 가져가서 금방 가져올 수 있으면 그리 필요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술 문서가 저희 사내에 없거나 외부 업체에 있어서 같이 받아서 봐야 되거나 지체 없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트러블 슈팅 상황에서는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무엇보다 작업 시간 지연이 위험과 비용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장이시라면 버넥트 리모트가 더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녹화 기능을 활용하면 영상을 남겨서 현장 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쓰실 수도 있고요. 이 영상들을 모아서 관련한 트러블 슈팅이나 직원들을 훈련할 때 사용하는 매뉴얼 제적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발표하게 될 메이크에서 이런 영상을 참고하셔서 바로 증강현실 매뉴얼 컨텐츠도 말씀드릴 수 있으실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전 발표에서 구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언어 의사소통하기 힘드실 때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넥트 리모트는 해외 출장을 줄여서 이미 저희 고객사들한테 전세계 사업장 갖고 있는 고객사들한테 비용과 시간을 줄여드렸는데요. 버넥트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으로서 이 번역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 근로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버넥트 리모트에서 제공하는 번역 기능은 아까 구글에서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자동으로 제 언어를 인식해서 상대방이 영어로 설정되어 있는 영어 사용자면 영어로 자동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를 쉽게 자동으로 번역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업무를 하실 때 통역과의 스케줄을 잡아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가끔 사내 통역과가 스케줄이 안 되거나 외부 협력 통역하시는 분들도 스케줄이 안 맞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계속 트러블 슈팅을 지연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버넥트 리모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번역 기능을 이용하시면 즉각적인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다 제공하더라도 결국 버넥트 리모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객들이 요구하시는 기능은 안전성과 보안입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낙후된 현장 네트워크에 의해서 통신이 끊어졌을 때 이때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손쉽게 재연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버넥트는 수많은 현장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라든가 공항 같은 국가 기관 시설들은 매우 뛰어난 보안 규격들을 요구하고요. 이런 요구사항을 맞춰서 다양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버넥트는 차별화된 인프라 보안을 확보하였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시큐어 코딩이나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보안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능에 관련돼서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버넥트 리모트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높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하신 기능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여 고객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버넥트 리모트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 버넥트 리모트를 어떤 업무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와 활용 방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규학 기업은 정기적으로 설비 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각 설비를 제작한 기업의 슈퍼바이저가 입국하여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은 코비드19로 인해 슈퍼바이저가 입국이 제한되어 소규학 업계가 많이 곤란한 한 해였습니다. 버넥트는 이미 재작년부터 소규학 업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폭 인증이 되어 있는 스마트 글라스인 니얼웨어의 제품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작년에 소규학 업계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버넥트 리모트를 활용한 고객사는 슈퍼바이정 일정은 지연을 막고 심지어 슈퍼바이저가 추가적으로 체류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출장 비용 및 자가 격리를 위한 체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첨단 제조 기업 사례입니다. 첨단 제조 기업은 설비의 트러블 슈팅에 의한 다운타임을 감소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번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한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 비숙련자가 있을 경우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 따라서는 미국 공장이나 중국 공장에 따라서는 같은 생산 제품을 하더라도 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세팅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트러블 슈팅에 대한 조치 방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숙련도가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가동한 국내 공장에서 보통 엔지니어가 해외 공장으로 파견이 되어서 조치를 하거나 안정화를 시키게 됩니다. 다만 이런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는 많지 않고요. 이런 숙련도가 높은 국내 근로자를 무한정 해외로 파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첨단 제조 기업인 버넥트의 고객사는 한국의 숙련 근로자를 원격 지원실이라는 신설 기업 부사에다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 원격 지원실은 국내 외에 해외에 있는 생산 현장에 기술 지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버넥트 리모트를 통해서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이 버넥트 리모트를 이용한 트러블 슈팅 및 설비 세팅을 실시간으로 대응해주기 때문에 다운타임과 생산 오퍼레이팅 시간을 점점 더 빠르게 돌릴 수 있었고요. 버넥트 리모트는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각 대륙에서 원활히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랜트 건설 현장은 매우 많은 종류의 설비를 세팅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설비를 공 플랜트를 돌리기 전에 시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각 설비를 제작한 기업이 함께 참가해서 시운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측하고 실제 운영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작년 코비드 19로 인해서 설비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였고요. 버넥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 플랜트 건축 현장에서 인도에 있는 대부리 처리 설비 업체가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시운전을 버넥트 리모트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고객사는 버넥트 리모트를 통해서 스마트 글라스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여러 장소에서 다방면으로 실시간 영상을 공유하였고요. 인도에 있는 설비 업체는 이러한 공유된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하여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선업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플랜트 사업처럼 다양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조선을 의뢰한 선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간중간 진척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한 번 국내로 들어오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들지 않고 자신이 의뢰한 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버넥트 리모트는 선주와 엔지니어 그리고 야드 작업자 간을 실시간에 연결해서 이렇게 들 수 있는 기회 비용을 줄였습니다. 선주는 자신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개선 요청도 바로 즉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이런 요구사항을 받고 현장 상황도 파악해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러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고객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이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요즘 해외는 잘 못 가도 국내에서 비행기 운영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화물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비행기가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항행 안전시설이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늘의 등대라고 불리는 무선 표지소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초록색 바탕에 돼 있는 건물인데요. 보통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설비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설비들을 점검하거나 고장을 고치기 위해서는 전기, 전자, 전파 등 다양한 전문 지식을 요구합니다. 정비를 하러 온 직원이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다른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지원가가 다시 방문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요. 일정에 맞춰서 반드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번액트 리모트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항은 할주로나 네이더 같이 아주 넓은 범위의 관련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데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은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가 안전을 조치하다가 연착이 되면 비행기 연착 때문에 곤란해지는 적 많으실 겁니다. 때문에 연착 시간도 공항 운영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번액트 리모트는 이러한 안전에 대한 조치 시간을 줄여주어서 편안하고 안전한 연행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이스 업계에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보통 이런 전시에 참가하는 저희 같은 업체들은 많은 참관객들이 오셔서 저희 제품을 봐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코비드19로 인해서 전시에 많은 분들이 참가할 수 없게 되었고요. 전시 주관사는 전시 업체한테 참관객을 많이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액트는 전시 주관사와 함께 온라인 도슨트를 시도하였습니다. 온라인 도슨트는요. 도슨트가 저희 번액트 리모트 제품이 동작하는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참관객들은 해외나 국내 어디서나 자신의 컴퓨터로 접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도슨트는 참관객을 대신해서 각 부스들 돌게 되고요. 이 부스에 가서 참관객들이 요청하는 시연 요청이나 질문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부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시연을 하거나 참관객들의 질문을 답변하면서 전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도 행사를 하는 것을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연하는 것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적용 사례와 활용 방안을 해서 알 수 있듯이 번액트 리모트는 전세계 현장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이어서 첨단 제조업 현장에서 번액트 리모트를 활용하는 애시를 시연하겠습니다.